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걱정거리고 안고 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고기 부패를 하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 부패로는 고기로만은 이윤이 안 남는데요 술을 팔아야 이윤이 남는다네요 그런데 그 고기 부패 앞에는 신학대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은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기 부패에 사람들이 끓이려고 끌어들이려고 엄청나게 가격을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신학생들이 싼 고기 부패에 가서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바이킹구에 가서 바이킹구에 가서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서 6배, 7배어치 이렇게 고기를 먹으니까요 이 주인 아저씨는 이윤이 안 남잖아요 이윤이 뭡니까 적자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고기 부패를 차려놓고 몇 달 동안 고민 고민 걱정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신학생 7, 8명이 우르르 이렇게 가게를 들어오면 특히 어린 신학생 7, 7명이店의中에 가게를 들어오면 이런 인사가 안 나오는데 이런 인사가 안 나오는데 인사가 안 나오고 욕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아이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신학생들이 싼 고기 부패에서 엄청나게 그 하루를 그 한 끼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한 신학생들은 바이킹구에 가서 1일을満たすわけです 신학대학에 신학생들이 몇백 명 되잖아요 신학생들은 몇백 명 되잖아요 몇백 명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 부패는 항상 만석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는 이윤이 안 남죠 어느 날 아저씨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너무 화가 나서 남자 좌변기가 있는 화장실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한 시간 동안 막 먹다가 아 갑자기 막 우르릉 칸칸 우르릉 칸칸 베이스 소리가 났어요 아 그래서 어다카의調시 어다카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막 화장실을 막 참으면서 달려갔어요 즉, 토이레에 나가게 하던데 토이레の方에向かって走ってきました 화장실 문을 딱 잡는 순간 그래서 토이레のドア을握った瞬間 긴장을 풀었죠 긴장을緩めたんです 그런데 물이 잠겨있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꽉 긴장하고 참고 싶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참았던 것을 긴장했던 것을 긴장을 풀었을 때에 이 학생은 이제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만 조금만 이상해도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저씨한테 다시 조금씩 찾아갔어요 호흡을 갈아내리면서 호흡을 갈아내리면서 어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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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문 좀 열어주세요 토이레의 도가 아키려주세요 저 너무 급해요 좀 이만의 가까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 안주야 그래서 안주야 그런데 고기 못해서 먹던 학생들이 주인 아저씨가 안주야 이런 말을 다 깜짝 놀라고 다 쳐다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화장실도 못 사용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사장님이 이만큼 가망하고 있는 그 이깔이 있어요 가게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 학생들에게 들으라는 단호하게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를 한 마디 했다는 거예요 고기 부패에서 똥 싸는 건 반칙이요 약기니크 바이킹에 운치을 하는 건 반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도연이 알아둬라 도연이 도연이 고기니크 바이킹에 운치을 하는 건 반칙이요 약기니크 바이킹에 운치을 하는 건 반칙이요 결국 이 부패에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요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이 주인 아저씨 얼마나 걱정 근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겠어요 또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던 그 학생 얼마나 그 순간 당황하고 힘들었겠어요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비슷한 화장실 영업은 다 있을 거예요 긴장이 풀어졌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저절로 회개 기도가 막 나오죠 그리고 한 번 막 서원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시면 서원 기도가 막 나와요 우리 삶을 살면서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격려하고 걱정하면서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를 주시지 마시지 그런데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을까요 그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 세상을 망가뜨렸고 망가진 세상에서는 우리 육신의 죽음 또한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둠에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망가진 세상에서 염려거리를 가지고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아들이 100%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고아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답니다 어떤 간식이나 과일 같은 걸 이렇게 고아원에서 주잖아요 그럼 그걸 안 먹고 남겨뒀다가 자기 나름대로 어디다 숨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숨겨 놓은 걸 자주 까먹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과자나 이런 과일 같은 걸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이불 안에서 과일이 썩어있고 이런 걸 입다는 거예요 물론 고아들 중에 누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고아가 된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아가 되는 과정에서 아픔이 그런 특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특징이 생기냐면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될 때 돌봄을 받지 못할 때 그때 느껴지는 불안감 그리고 버려졌다 자기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불신감 이런 것이 그 아이의 잠재의식이 꽉 잡혀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본능처럼 못 믿고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자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이런 메시지 시편에서도 보면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짓지 않았느냐 이런 메시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너희를 살릴 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나야라고 하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요 이런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은 비교적 고아들보다 덜 염려하고 덜 불안해한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볼 때 세상이 만만해서도 아니고요 그 아이에게 자신감이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든든함 때문이래요 이런 애들은 얄미울 정도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애들은 엄마 아빠를 부려먹죠 이제는 더 이상 저희 막내딸이 저보고 고무줄 가져오라는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고무줄 없네 아빠 고무줄 이딴 거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노아짱을 봐도 알잖아요 노아짱을 보면 나카무나 집사님 가정에서 입김에 제일 센 사람 같아요 노아짱이 엄청난 울음소리로 울어대면 엄마 아빠가 노예처럼 다 들어줍니다 그건 노아짱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세상이 만만해서도 아니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다고 하는 노아짱이 느끼는 든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고아는 울지 않는대요 고아는 울지 않는대요 왜냐하면 울어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들에게는 그 든든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아들의 특징을 우리 믿음에 적용시켜 보면요 우리도 그 상처받은 고아 아이들처럼 우리도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 우리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영적인 고아라는 말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는데도 나를 도와주실 것인데도 지금 상황을 보고 그걸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텐데요 내 상황을 먼저 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느꼈던 받았던 공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아픈 그 마음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 똑같은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사는 훈련도 하고 정말 예수님의 참된 군사로 살아가면 참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접하면서 살아갈 때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 결코 쉽지도 않고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린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족에게 어떤 큰 일을 겪게 된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먹고 사는 일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 한 가정의 가장이 지금처럼 코로나19 걸려서 격리가 된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생긴다면 우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안해하지 않을까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저렇게 되지는 않을까 더 큰 부정적인 생각을 더 늘려가면서 더 불안해하면서 살지는 않을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상황상황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들이고 우리 삶의 삶의 방식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이 커지면요 반대로 믿음이 작아지죠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염려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염려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우리 삶의 사연의 신과가 우리 삶의 신과가 abb Roberts 우리 삶의 신과가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우리는 또 그렇게 얼마나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면서 살지 모르고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르치지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도요 그들의 삶이 다 순탄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험한 삶을 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위드 아니겠습니까? 닮아서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나라를 위해서 늘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터에 있었던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요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달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라고 그래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만 보면요 평생 무슨 고생 염려 걱정 안 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걱정 염려 안 하고 불안함과 두려움과 위가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 이런 고백을 한다면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뻔히 아는데 다윗의 삶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삶을 살았는지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이거 뻔히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요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험난한 삶 속에서 그가 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보면요 정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시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험난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쫓기는 그 삶 속에서도 내가 누워서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설사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우리가 다윗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그 상황이나 삶을 아는데 정말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다윗을 더 잘 아시는데 그의 삶 그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인다라고 들밭에 피어있는 그 백가파도 내가 키운다고 들의 들풀도 내가 입힌다고 하세요 하물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먹이지 않고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예수님이 우리가 주신 이 메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마음에 품고 사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 우리는 여리고 작은 다윗같이 보이고 세상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인 곤략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아트 앞에서 한 번도 주춤한 적이 없어요 골리아트 앞에서 등을 보인 적이 없고 도망간 적이 없어요 골리아트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그 든든함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아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마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라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까지 존경을 받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림을 받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든든한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래서 모두가 염려할 상황에서 염려하기보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크리스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압도적인 승리자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압도적인 승리자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